아 컨트롤러 벌써 마탱이 갔구나 이거 어쩐지 안 깨지더라 누르고 아우 이거 2번이 마탱이 갔어 2번이 지금 마탱이 갔어 아 불 하나 안 들어온다 아까 2번이 안 좋던데 혹시 이건가 핀이 원래 몇개야 이거 아 핀이 들어가 버렸구나 이거 아 핀이 밀려 들어갔어요 핀 빠졌어 나에게 이런 시련이 같이 밀려 들어가 버렸나 오 봐봐 이거 봐봐 저러게 또 부숴 먹었네 아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냥 밀린다니까 이게 이게 뒤로 그냥 밀려 버리는 거야 이렇게 밀면 뭐 잡아주는 것도 없어 이거 하나 떨어졌어요 앞으로 나 리안이 안 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니펜 컨트롤러를 제가 부숴뜨려서 조립이 중단됐었죠 서리네에 문의해 본 결과 별도 판매는 하지 않지만 AS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보냈더니 이렇게 새 걸로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저같이 컨트롤러가 파손되신 분들은 서리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수증과 보증 기간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컨트롤러 장착 해 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 해놔 가지고 선만 연결하면 됩니다 컨트롤러는 무사히 장착했고요 이제 다시 유니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심히 더 조심히 사살사살 그렇지 그렇지 연결 잘 된 거 같습니다 자 성공을 기원하며 일단 LED는 다 들어왔고요 리안이 스트리머가 깜빡거리는 거는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충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2차에 걸쳐서 조립한 리안이 다이나믹 조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Đ se b advocacy 준비 τό mm Niet discovery